미 제약회사 모더나가 17일 연방식품의약국의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4차 백신 접종 승인을 신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경쟁사인 화이자가 며칠 전 모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2차 부스터샷을 신청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입니다. 모더나는 모든 성인에게 부스터샷을 신청한 것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와 의료기관들이 나이 또는 기저질환에 따른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mRNA 백신의 2차 부스터샷 접종을 적절히 결정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부스터샷을 위한 백신 추가 확보나 특정 변이에 대응할 면역력 증강을 위한 예산을 시급히 승인해줄 것을 이외에 요청해 왔으며 연방정부는 코로나19에 감염돼 증증을 앓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 추가 접종의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